뉴저지 교회 경유회 회장님 감사합니다. 여러분들 10분의 임직자들을 정말 축하드립니다. 첫째는 여러분들이 달려오신 신앙생활의 모습이 인정되셨음을 축하드립니다. 저도 목회자지만 임직자를 세울 때 인정받지 않으신 분은 절대로 세울 수가 없어요. 인정되기 때문에 수준 좀 있습니다. 여러분들 인정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. 남들보다 더 열심히 헌신적으로 충성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된 것을 축하드리고 세 번째는 교회를 통해서 뉴저지가 꼭대기 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. 교회를 잘 섬기고 목사님과 함께 세계 비전을 위해서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이 농산교회를 통해서 뉴저지를 빛나게 하시고 미국을 빛나게 하시고 세계를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축하합니다.